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냐 아니면 판도라 앞에서 모두 주저앉고 말 것이냐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를 넘어서서 이제 논란 속으로 휩싸이는 분위기입니다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해명을 해주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명태균이 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또 명태균을 공익제보자 이 씨가 지속적으로 녹취를 공개함으로써 나오는 내용과 명태균의 해명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매일 쏟아지는 뉴스토마토 그리고 스픽스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얘기 JTBC의 단독보도 또 며칠째는 MBC가 단독보도를 역시 세 건 이어서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같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적을 거듭하고 있는 세 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임세연 소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연입니다 요즘 방송 진행한다고 정말 바쁜데도 역시 스픽스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신 우리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좀 가볍게 시작해볼게요. 요즘 오마이뉴스 방송 직접 진행하시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사실 진행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미숙하고 또 이게 평론하는 거랑 또 진행하는 거는 또 아예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열심히 일단은 제 주어진 역할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좀 하시면서 팬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유, 너무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제 돌발진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실제 방송하더라면 댓글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정당바로 세우기를 제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 혁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하고 저는 보수 정당에서 일단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보수가 저는 이대로 놔둬서는 정말 국익에 많은 해악을 끼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 진영에 어느 정도 국면까지 저는 정리가 돼야 제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어떤 정치 세력과 이어나갈지는 좀 열어놔야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저는 이 국민의 힘으로 상징되는 이 보수 세력의 좀 역사적인 소멸이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어떤 정리 국면에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재밌는 주제로 끝판토론 저희들 준비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신규 변호사 이야기하니까 자 김정욱 박사, 임지원 소장은 방송 진행을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자 신규 변호사 이제 방송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마이티비에서 저 어떻습니까? 신규 변호사가 저렇게 약간 진보 진영 또는 진보 개혁 진영 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김정욱 박사님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진보나 좀 상식적인 보수 그 다음에 정의로운 보수를 요구하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정권 등장한 이후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준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준석 마저도 제가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따지고 보면 보배 같은 존재인 거죠 신규 변호사가 일관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보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그런데 그런 거 다 털쳐지고 자기 얘기를 가니까 그런 정치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분명히 약속했던 지역 정치를 타파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좀 뭐 그런 거를 아마 보수판에서는 신인규 변호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추앙? 이렇게 보입니다 선배 진행자가 후배 임시에게 정말로 열심히 잘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임시 소장은 신인규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우시죠?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라디오에서 여야로 만났었어요 거의 첫 방송 아니었습니까? 방송 데뷔를 아마 저랑 같이 했었는데 사실 일치월장이죠 그때도 저는 야당을 대표해서 나왔고 민주당 대표해서 나왔고 국힘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많은 국힘 분들과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하여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들은 스픽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대정신TV 임시은 식당 그리고 탄탄TV 다 유튜브의 오너이면서 대표이면서 또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저희들도 취재 열심히 하고 진행과 평론을 함께 하면서 활동하는데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 하나하나를 꼬집할 수 있고 제대로 따질 수 있는 것 또 명태균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결국 우리가 찾아내고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레거시에 다 맡겨놨으면 이거 다 덮이고 갔을 텐데요 자 오늘 판도라의 상자 명태균 게이트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mbc가 최근에 이틀 됐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보자 이 씨를 강 씨라는 표현을 하고 육성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일에 좀 쌓여있던 분이었는데 이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진위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자 명태균의 해명이 맞느냐 그리고 강 씨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 회사 직원 출신의 보좌관 말이 맞느냐 자 누구의 말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일관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구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뭐냐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뻔히 예상을 하면서도 그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발언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말저말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공천개입 국면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국면에서 상당한 저는 논점과 본질을 좀 흐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강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본인이 진실을 아는 그대로 얘기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정권과 각을 세우는 상당히 불리한 일을 감수하면서 지금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그런 용기 그리고 고발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방어막 내지는 보호막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씨의 이 공천개입이라는 이 암흑 속에 있었던 아주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더러운 행위들이 정말 바깥에 나올 수 없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얘기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결론 내서는 안 된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는 순간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할 외동서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공익 제보자는 제보자 대로 명태균의 해명은 해명대로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종 박사께 질문을 이어드리면요 지금 녹취의 내용으로 봐서는 총선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내용을 들었다 또는 그 텔레그램을 봤다는 것은 현재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 씨는 들었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명태균은 그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선개입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의 등장 문제는 여전히 지금 무엇이 맞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판단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명태균 씨가 왜 깡통폰을 냈겠습니까 본인이 명쾌하게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오빠라는 단어도 없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본인의 핸드폰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깡통폰을 냈고 검찰은 9시간 만에 돌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매우 어색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매우 기이하게 명태균 씨가 깡통폰을 냈다 그렇다면 누가 사실일 거냐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라고 하더라도 강 씨의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과시하거나 과장할 때는 상대방에게 과시랑 과장을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익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제가 뭐하러 과시하고 과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강 씨랑 통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은 이게 과장이다 과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성들을 따져봤을 때 굳이 그러다 하던 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명 씨와 강 씨 이 두 사람을 하나에 예를 들면 변호인단 또는 검찰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강 씨의 말 자체가 진실의 가격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둘을 덩치하고 보면 둘의 발원가를 갖다가 그냥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A도 맞고 B도 맞고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강 씨가 얘기하는 BMR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깡통폰이라는 것은 그러면 압수수색도 알고 있고 수사가 들어온다는 예상을 하고 다 지워버리고 결국에는 약속 대련처럼 명태균은 봐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깡통폰 제출의 사실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명태균 씨의 이런 녹취에서의 발언들을 보면 깡통폰은 깡통폰일 뿐이고 본인은 이미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폰에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보면 사실 그 깡통폰 제출은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간 책략 같은 그런 책략이라고 하면 뭐 좀 뭐한 거야 책략 같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존을 해왔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약간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과대포장 하면서 이런 책략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화살이 본인한테 오면요 이분은 가만히 있을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아마 본인한테 오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들이 어디로 향할 땐 사실 모르죠 그게 윤일 수도 혹은 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했던 내용은 깡통폰을 냈지만 실제 분명히 갖고 있거나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시는 거 네 제 판단으로는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이제 본인도 무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이쪽에서 탄압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올 땐 막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 까발리겠다 터뜨려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도 실제 그건 진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는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사실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가만히 안 둬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라고 한 이면에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언론사에서도요 그럴 때도 막 보여주잖아요 본인이 네 막 보여주면서 이봐 이봐 보여주는 거 보면 그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충분히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 JTBC는 이제 보여줬고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해보니 이제 KBS도 취재를 하고 있어도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진규 변호사 선별해서 이렇게 말을 흘립니다 저하고도 통화를 오래 했고 또 3시간 반 통화에 또 라이브 중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결했는데 전화를 받고 한 20분 이상 통화를 했고 자 이런저런 걸 보면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채우고 딱딱딱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언론을 좌지우지하거나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강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폭로해가지고 본인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살아있는 정권과 각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분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 지금 이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상식적인 예측이고 명태규 씨 같은 경우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발언 양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이분은 지금 공천개입 혐의의 김건희 씨와 함께 어떤 지금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변명 내지는 자신의 행위를 가리거나 희석시키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되고 저는 이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제가 좀 지적을 해보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대통령 어느 대통령의 배우자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아내가 공천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아주 기이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규 씨도 영부인한테 하소연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소연을 왜 대통령 영부인한테 합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들한테 하소연을 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갖다가 본인이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내지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절반이나 가져가면서 대통령 영부인한테 하소연한다는 것 자체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빌미를 저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명태규 씨는 왜 이렇게 내부 정보를 많이 합니까 당직자가 아니고 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당에서 공천이라고 하는 매우 내밀하고 매우 예민한 내부 고급 정보를 이분은 미리 알고서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식 거래에서도 주식은 괜찮지만 주가 조작이라는 내부자 정보 거래는 처벌받거든요 이거는 지금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저는 그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고 녹취 내용도 보시면요 처음에는 명태규 씨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허풍쟁이다 허언이다 이랬는데 대통령실에서 허풍쟁이라는 명태규 씨 고소를 안 합니다 고소를 안 하니까 그럼 이분의 말씀은 거의 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여사가 전화해서 먼저 알려줬다 여사가 전화해서 컷오프를 알려준다 여사가 전화해가지고 김영성 공천 받았으니까 현수막 바꿔드려라 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이준석 의원은 또 역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PNR에서 실시했던 그 머니투데이 기사를 미리 하루 전날에 알고 이준석 의원은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내밀하게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2022년도 5월 달에 공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비성공천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저도 여기서 유무죄를 따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수사의 단서가 나온다면은 지금 이 사안은 더 이상 의혹을 통해가지고 생산시킬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총선 개입은 선거법상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중앙선관위가 거기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근혁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서면 답변을 통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현재 이렇게 답변을 해서 야 이거 뭐야 짜고 치는 거 스톱이가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고 광역장 대장 배우자가 선거에 맞게 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하니까 권익에 이어서 성관위조차도 이상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저한테 아무 얘기해봤자 그것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는 김건희씨와 관련된 당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매우 친했던 서로 카톡을 나눴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인물의 힘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인 힘인데 그 물리적인 힘이 단지 그냥 대통령 부인은 현행상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없다고 미리 나서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법적인 수사가 전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미리 얘기하는 건 저는 그냥 바람도 불기 전에 그냥 누워버리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또는 권익위의 판단 자체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미 작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이 무혐의 종결시킬 거라고 보는데 작정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지금 잘 아시잖아요 명태균 잘 알지나고 통화를 한 번씩 하죠 잘 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최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명태균 씨 손을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가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의 유럽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럽이 아니라고 지금 팔을 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토마토의 박 기자가 김호준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얘기했던 텔레그램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공천개입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공천개입 외에 다른 사안이 있었는데 이건 이 사안이 누구냐 김영선 그다음에 명태균 두 사람은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그 제보한 내용을 뉴스토마토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공천개입을 넘어서는 내용들 자체에도 있다라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칠불사에서 있었던 일을 제보했다는 요건은 반드시 오늘 이 토론에서 최초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논의를 좀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선관위 관련된 부분의 이 해석은 유권해석이 제가 임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거예요 약속되려는 절은 깡통폰을 가져가서 돌려줬다 선관위는 배우자가 총선개입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이러면 설사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해진 각본대로 돌아가서 이 건은 마무리다 논란을 너희들이 하든 말든 이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 유권해석이 절묘하게 나와서 이 사건 전체에다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어스를 사실 주는 거죠 공천개입의 불법성에 대해서 선관위 같은 조직에서 이런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쪽도요 거기서 이렇게 바이어스를 주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제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분노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가장 분노스럽거든요 백을 받든 이런 것보다도 그 이후의 일들이 더 분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기관인 독립기관 심지어 감사원, 권익위 이제는 선관위까지 나서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권위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 저는 이게 사실 디올백 받았던 행위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게 굉장히 더 화가 나요 어떻게 그동안 우리 국가가 쭉 이어오면서 만들어놨던 이런 견고한 시스템을 이 한 명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모두가 다 무너집니까? 아니 이걸 어디서 책임질 거예요? 우리 역사에 죄짓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 이런데 홈페이지가 명백하게 다 나와 있어요 법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반이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부당 혹은 유리하게 만들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런 게 다 그냥 찾아만 봐도 나와요 그런데 선관위는 도대체 이런 거 해석 안 하고 뭐합니까? 어디 엉뚱하게 그냥 야당 사람들 막 뒤져가지고 무슨 회계 이론만 틀려도 그런 거 찾아내는 선관위가 제가 선거 치러봐서 알지 않습니까? 수시로 와요 수시로 선관위가 사무실에 그래서 이상한 물건만 있으면 이거 언제 들여놓은 거예요? 까지 물어봤던 그 선관위가 이렇게 대놓고 공천 개입 정당법 위반하는 행위를 단지 김건희라는 이유로 이렇게 눈 감는다? 이거 어떻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가 지금 이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공천 개입 내지는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거든요 여기에 지금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조항 없으니까 괜찮아 라는 입장을 낸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용인하겠다라는 것과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증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권익위원회에서도 김건희의 뇌물에 대해서 완전히 실드를 쳐주는 국가기관이 악용된 선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권익위원회나 선관위나 타지구 윤석열 사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YS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당시에는 청탁금지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소통용 소리 듣다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아들이나 지위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그 당시 아이선수제라는 범죄로 처벌을 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아이선수제, 특가법상의 뇌물 이런 것들을 아예 검토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라는 최근에 생긴 그 법안의 요건도 부실한 그 법에 대해서 배우자 처벌 조항 없으니까 우리는 처벌 못한다 지금 공직선거법도 똑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저질릴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일반인들도 저질릴 수 있는 범죄가 있거든요 근데 성관위가 무슨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고 처벌을 못 받는다고 단언을 하죠 만약에 공무원이 저질릴 수 있는 범죄에 사인이 가담하면 우리 형법상의 공범과 신분 논리에 따라서 비신분자도 같이 처벌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단지 기계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처벌 조항 없으니까 처벌 안 받고 괜찮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정당에 공천에 개입했잖아요 이거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업무방해에 누구나 저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처벌 조항들이 차구도 넘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의혹 제기 단계에서 이건 마치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이거 국민들이 속이는 거죠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서울시장 배우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다 광역자체장 부인들이 어디 전화해서 야 좀 공천 좀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국회의원 배우자가 한 300명쯤 안 됩니까 또 결혼 안 한 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300명 가까운 분이 다 전화해서 시의원, 구의원들 다 전화해서 누구 공천 주라고 하면 이게 처벌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공천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증명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게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은 건의공화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뇌물을 받아 먹어도 아무런 처벌 못한다는 거고요 공천 개입을 해도 아무 처벌도 못한다는 거고 완전히 김건희의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기관이 할 일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김건희 맞춤형으로 해석을 국가기관이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력으로 더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해줬다 이거 이제 선관위까지 장악했으면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검찰, 경찰 이러면 그럼 끝난 거네 나라 그냥 막 아무나 대통령 배우자 되면 대통령 되면 막 이 기관들이 총동원이 돼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한다 이런 나라가 온 겁니까? 아니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독재국가들이 장악하는 데가 어디 어디냐면요 법원하고 선관위예요 법원하고 선관위 왜냐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헌법기관이 3권을 열어서 법원하고 헌법기관이 선관위 같은데 예를 들면 헌재일 수도 있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를 딱 장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람을 다 꽂아놔서 자기 말대로 하게 하는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체적으로 공천 과정에 이철규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 마시다가 농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어쩐 적대로든지 이 윤핵관의 핵심인 이철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그냥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빼주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 앞에 예외가 존재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기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용어를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랑이냐 충성이냐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그 독재 국가들을 따라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저는 떠오르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 과거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호피코트 받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청문회도 하고 특헌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똑같이 권력자의 배우자가 호피코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논리를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최순실이 있습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거든요 가까운 지인 근데 권력의 농단에 함께했다 그래가지고 공범으로 다 처벌 받았어요 그럼 최순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이 장악한 감사원과 권익위와 검찰과 경찰의 논리를 따지면 최순실은 감옥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김건희만 봐주고 최순실은 그러면 구속시킵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거든요 저는 국가기관들이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못하는 범죄 없습니다 범죄는 범죄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다 처벌해왔던 설레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설레들과 어긋난 해석을 김건희에게만 특혜적으로 해줘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아까 그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권위공화국 아니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권위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권위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처리를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중앙선관위가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말씀 두 분은 출마까지 해보셨으니까 선관위의 규정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얼마나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까 중앙선관위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있을 텐데요 이제는 대통령 배우자가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개입하더라도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이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올백 샤넬 화장품 이런 거 사서 권력자의 배우자한테 준 다음에 공천받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합법적이에요 네 합법이 되는 거예요 김건희 케이스로 합법이네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때부터 그렇게 자유자유자유 외쳤던 이유를 요새는 정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자유는 내 맘대로 할 것 혹은 내 배우자가 내 맘대로 해줄 때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무슨 뭘 일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다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른바 김건희 씨를 초법 여사라고 부를 겁니다 초법 여사 초법 여사 법에서 예외가 되는 예외가 되는 법에 무조건 예외가 되는 초법 여사라고 불리워야 이 말이 해당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안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하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국가의 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있다 공직자 여러분 부끄러워 하시고 아니면 부끄럽다면 그 당사자를 비판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칠불사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명태균 김행선 의원이 있었던 자리에서 단순히 비례대표 1번 되뇌나 아니냐 자 총선 개입 폭로할까 말까가 아니라 박형광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것 외에도 거기에서는 엄청난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어제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얘기했고 그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왔어요 이 내용 집중적으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특성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들이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자 칠불사로 가보겠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2024년 3월 2월 3월이죠 칠불사에 있었던 그 일 다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개혁신당 이름으로 김영선에게 주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을 폭로하겠다 이거 딜이 됐나 안됐나 라고 논의했던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현재 의원 그리고 명태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습니다 뉴스 공장 혹시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박현광 기자가 이야기하는 추가적인 무엇이 있는데 지금 확인 중이다 이것이 곧 드러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저는 모르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건 7부사에서 텔레그램에 나와 있는 캡쳐된 사진만 있는데 그 사진의 내용 자체는 어떤 형태든지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근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공방이 막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자료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가 막 공격을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뉴스토마터가 얘기하는 건 이 건 외에도 몇 가지 건의 내용들에 대한 취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면 공천 개입이 아닌 다른 사안도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뿐이다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의 행보를 조정한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김어준 씨가 물어봐요 뭡니까 뭡니까 조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공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김건희 씨의 행보를 조정한 내용이다 그러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2월 달부터 김건희 명태균 사이가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2021년 이준석과의 만남을 통한 당대표 선거 때부터 2022년 12월 달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겠죠 제가 그 사건을 쭉 추정해보면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드러나긴 해요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과 이준석을 만나게 해준 과정 하나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입당을 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 뭘까 근데 이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건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얘기에 의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입당을 시키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김건희 씨가 오빠 그냥 입당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전 그렇다면 입당 문제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경선 과정 그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 당선자 과정에서의 용산으로의 이동 과정 그러니까 청와대에서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랑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과정 이 정도의 대목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번희 씨의 행보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근데 이 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기자가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실제 있다 누군가 분명히 말한 것은 사실이다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추측은 되는데 자 이 정도 얘기했다면 증거까지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신 변호사 글쎄요 뭐 증거는 지금 뭐 녹취록 내지는 뭐 텔레그램 카톡 여러가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혁신당이 껴버리면은 굉장히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비본질적인 것도 많이 섞여있는 데다가 개혁신당 사람들 조차도 마치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불똥이 튈까봐 이 프레임 자체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허은하 당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김영선의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규정을 짓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김영선 의원이 성공한 로비를 했든 실패한 로비를 했든 거기에 관심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지금 국민들께서는 김건희라는 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가 심지어 국가에 어떤 정책을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선거범죄라고 하는 이 공청까지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리로 가야 되는데 개혁신당이 자꾸 언급이 되면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프레임을 이상한 쪽으로 가져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공청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김건희와의 라인이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당무를 총괄하던 이준석 대표와의 파이프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내지는 이준석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만 따지면은 2021년도부터 이준석 명태균 라인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윤석열 명태균 라인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입장에서 김영선을 창원의창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공청 개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환경 아닙니까 2022년 5월달에 당대표 이준석 또 이준석이 임명한 윤상영 공관위원장 다 세트죠 거기다가 김건희 윤석열 이 뒷배가 봐주니까 김영선을 꼽기는 공청 개입을 하기에는 너무 쉬웠던 것이고 그 공청 개입의 과정에 김건희라는 파이프라인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게 저는 지금 이 모든 논란의 저는 핵심 중 핵심 포인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을 딱 똑바로 뜨고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정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개혁신당 칠불사 그리고 공청 관련된 거래 입당 비례대표 1번 외에 그 외에 다른 건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저도 신규 변호사하고 똑같이 일관되게 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거로 확보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우리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는 거는 그때 다른 이야기 왔다 갔다 했다 홍매아 두 개 심었는데 지금 홍매아 다 빠지고 없거든요 그 자리에 그건 누가 또 뺐느냐 또 누가 심었느냐 이런 것들로 좋게 이야기하면 예능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거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비본질적 요소가 누구만이 개입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7벌 사건은 잠깐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 외에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다른 내용이 뭐냐 청공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조정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민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뭐냐 그럼 거기에 다른 이야기 있다면서라고 하니까 그거 있으면 내놔봐라 아니 그러면 기자가 그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를 그대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제보자로 의심되는 디지 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현장에서 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명태균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렵죠 이 사안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뭐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뭔가 좀 정리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막 혼합돼서 저조차도 뉴스를 보다 보면 좀 헷갈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박형광 기자가 그 정도로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확인 절차에 있는 과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뉴스토마토도 약간 살라미 살라미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도를 하는 게 실제로 살라미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박을 할까 봐 하나씩 반박하는 그런 용도로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길다고 해요 그래서 보도량은 그러니까 취재한 것은 이만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또 반박이 들어오거나 혹은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약간 예민하게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확인 과정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또 우리가 들으면 놀라울 사람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간단한 이야기하면 텔레그램 용서는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텔레그램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본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김영선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놓으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아니고 취재를 한 쪽도 봤고 제보를 한 쪽도 봤다면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라도 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에 자 김해가보를 옮겨라 지역 맞춤형 공개하겠다라고 한 것이라도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개입한 게 명백하니까 이제는 다른 거는 뭘 개입했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이걸 명태균 김영서는 범법자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자 주신이시잖아요 텔레캡쳐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한 명한테요 이준석 어떻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봤대요 천하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도 봤대요 본 사람이 천어명이에요 기사 안 씁니까? 쓰죠 그죠? 근데 본인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 내놔라라는 거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김영선과의 김영선 김건희 간의 통화가 아니라 나와 김건희가 텔레한 건 사실이라면서요 그렇죠 본인이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걸 안 내놓으면서 기자들한테 증거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웃는 거예요 아니 검찰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있습니까? 기자들이? 내용 들어서 확인되는 거면 기자 얘기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들, 경찰들 수사하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병태균 씨 논리는요 통일하게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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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태균 씨한테 물어서 기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당신이 어쨌든 보여줬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공개해라 그래서 지킴의 갑으로 옮겨가면 맞춤형 공개하겠다 그게 없다면 그 내용 그대로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의 대답이 그거 공개하게 되면 봐라 너 김건희하고 직접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있네 이것이 국정론단이고 선거 개입이지 라고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냥 고소고발 고소를 통해서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게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지금 명태균 씨 한 사람 때문에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그 원판 위에서 이렇게 깨춤 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불편한데 어쨌든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명태균이 그러면 그걸 내놓지 않으면 그걸 봤다는 사람이 또는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공개를 해버리면 한 발자국 더 나갔는데 이걸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칠불사 논쟁도 들었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공이 등장하고 다른 큰 건이 있다 배후 조정을 했다 김건이를 그 건은 소설인지 진실인지 최초의 우리가 얘기했던 텔레그램조차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완전히 명태균의 기획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론단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화여대의 시위부터 정유라의 입시부정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연설문 고쳐주고 다른 이권들 K스포츠 미르제단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겁니다 세상 앞에 그럼 지금 명태균 씨는 논리대로 하면 결말부터 보고 드라마 시작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 언론이 단서들을 취재해가지고 세상 앞에 알립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 그러면 언중히 가서 깨지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외면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건희 씨가 하도 설치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공천기입 했겠네 라고 하고 있는데 또 용인갑에서도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여사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해줍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가 차구도 넘치게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죠 특검이 도입이 되든지 검찰이 움직이든지 해서 강제 수사로 뺏어오죠 그래서 앞섬을 분석해가지고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세상 앞에 알려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수사기관 다 장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공천기입이나 이런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야 수사기록 갖고 와보라 이런 식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지금 언론이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은 수사기관들이 발동이 돼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꼬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태균 씨의 주장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차피 해봤자 자기 변명 내지는 이 사안을 자꾸 희석시키는 논리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빠르게 특검을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엔 강제수사로 이거는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정농단 때도요 최순실의 비의 사실을 언론이 다 갖고 와서 세상 앞에 알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일을 하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 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김건희와 아까 봤어요 김건희와 김영선이 텔레를 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나랑 안 거야 그럼 본인이 먼저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녹취가 나온 겁니다만 제가 3개월 전에 김해가 과라고 얘기했잖아 김영선한테 3개월 전이 언제입니까 2023년도 12월 달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30%와 하위 10%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안 거고 그건 소수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명태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국민의힘의 아주 대비 상황들을 알아가지고 3개월 전에 김영선한테 내가 그때 가라고 했잖아 너 왜 안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본인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죠 두 번째 그때 컷오프 결정이 내부에서 났다는 거 아닙니까 5일 후에 계속 통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지금 컷오프 됐는데 김영선에 대한 발표가 나지 않고 있어 내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분을 협박하고 있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본인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예를 들면 하나하나 앞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자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방어했다가 또 좀 진전된 기사가 언론에 나오니까 야 진거 내놔봐 이게 예를 들어 상식적인 사람이 제기할 내용입니까 자 기자는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또 의욕 제기를 하라고 기자가 있는 것이지 기자가 판단을 내리고 결론이 무엇이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내가 명태균 대표한테 이야기하고 모든 의문점이 있으면 그 의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확신해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지금 검찰이 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압수수색권을 저에게 주든지 언론에게 줘오십시오 금방 하죠 안 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검찰이 이 문제는 아니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계속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야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느냐 자 이것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허나 의원이 김영선 의원이 시도했던 일종의 실패한 로비다 이 말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본인이 자리를 주선했지만 1번을 주는 것으로 거래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1번 그때 안 된다고 하니 다시 당에서 계획신당에서 김영선 의원 쪽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3번 받으면 어떻게 했나 그때 엄청 개강됐대요 3번은 절대 당선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계획신당에서 연락했던 이유 선거 비용 지원해주는 거 있죠 그게 한 25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만 더 있으면 그걸 노리고 김영선 의원에게 오히려 3번 제안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허나 현 대표는 실패한 로비였다 그러면 왜 뒤에 다시 3번은 받으래 말래 물어봤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거짓말을 어디서 누가 하는지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게요 원래 이준석 대표랑 개혁신당에서는 본인들이 제안한 적 없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개혁신당에서 먼저 3번 제안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 말도 달라요 1번을 먼저 제안을 했다가 그래 실패했잖아요 변경 제안을 했다는 거죠 변경 제안을 3번은 받으려라고 김영선 의원에게 역제안을 했다 그것은 명확하다라고 제가 맹태균 대표에게 들었는데 이준석 의원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쪽에서 먼저 왔다 그래서 개혁신당과 명태균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이 문제도 김영선 간에 사실 꼬이고 꼬여 있는데 홍매아 같은 거는 정말 에피소드 같은 거고요 이걸 누가 제안을 했고 누가 안 받아들였고 뒤에는 또 다른 시도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시시비비 차원에서는 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당 쪽에 있는 중진 의원에게도 제안이 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이 다 간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아니요 아니요 김영선 씨가 김영선 씨가 거래를 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김근희 여산 직접 전화해봐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정언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은 유야무야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 씨의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한국 정치에서 5선이나 했다라는 한 의원의 아주 추악한 욕망을 우리가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개혁신당이라는 마치 3지대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름도 신당이 들어가잖아요 이름도 당명 자체 개혁이 들어가고 그런 정당의 수뇌부들이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 뒷거래에 연루가 돼 있다 역제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치적 비판을 하고는 넘어갈 문제고 지금 우리 임생 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이 너무 난무해요 일단 자기들끼리 내부 진술이나 좀 맞추고 나와야 되는데 A, B, C, D가 지금 다 다른 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뭐 천하라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지도 않아요 두더지 게임하듯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태들이 정말 한국 정치에 썩어빠지고 정말 개혁을 외치는 자들의 말도 얼마나 공허하냐라는 걸 드러내 주는 게 한국 정치의 저질 수준 그냥 이걸 나타내는 걸로 그냥 넘어갈 일이지 이거 가지고서 저는 이제 본질을 잡고 대체하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만에 본질이 자꾸 희석되는 면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의 정치적 논란 정도로 비판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개혁신당은 다섯자리 단어를 선의의 조언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선의의 조언이란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선의의 조언이 어떤 겁니까 따지고 보면 김혜로가라는 얘기잖아요 선의의 조언이라는 게 아니 이 정도 얘기가 나서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개혁신당의 입장이라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개혁신당에서 아니 어떻게 김영선을 받냐 수점물 먹은 사람인데 우리 1번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3번을 주면 되고 1번을 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기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고요 실패한 로비요? 로비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오고 있는 화를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 부인이 선거와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태를 수수방관한 거예요 개혁신당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수님은 다 끝날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준석에게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개혁신당이나 명태균 씨나 자기들의 미래의 안위를 위해서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이거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이준석 의원만 제보만이 받는 게 아니고요 저 정도의 그냥 인지도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도요 여러 얘기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정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 정보가 있고 하찮은 정보가 있죠 그럼 하찮은 정보는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떨쳐내면 될 일입니다 안 읽든지 읽고도 그냥 씹어버리면 될 일이에요 이준석 의원 보십시오 7분 살까지 새벽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도 3시간 이상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3시간을 앉아서 밤새 얘기를 합니까?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본인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그 완결성의 대상도 일단 다르고요 말을 또 바꿨고 또 하나는 텔레그램이니까 보낸 사람이 안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인지도 자기는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제보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럼 텔레그램을 보면 제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인지 그 내용이 뭔지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것조차 확인을 굳이 안 했다라는 그 말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날 개혁신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태섭 후보 개소식에서 다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그날 김영선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다고는 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아 그거 별거 아니고 그냥 이준석 대표가 해프닝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격론을 하면서 두 시간을 논의했답니다 나오니까 해가 떠 해가 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술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은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당이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종착점은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명태균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어떤 조언과 그리고 행위를 했느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거 저는 비밀이 영원히 닫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 문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저도 이준석 전 대표를 존중하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 하나 드리면 원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보수정당 개혁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신당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브라킹을 확실히 치고 있는 명태균의 위치에서 또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했다면 한 것대로 개혁신당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새로운 정치고 젊은 정치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갖고 있는 내용 그대로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 나오는 DC 제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분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갖고 있는 것을 좀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위해서도 일단 공개를 하고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명태균 대표가 생각하는 그 판대로 우리가 정말로 깨충을 주고 이 사건은 유야 무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저도 명태균 씨에게 선의의 조언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언론에게 넘기십시오 언론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명태균 씨가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본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이요 죄가 있는 대통령 부인은 무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죄는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 만약에 조금이라도 훼손되고 없어져 버리면 명태균 씨를 소위 세상에 내놓겠습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게 더 편하죠 조용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검찰, 경찰한테 맡기면 알아서 큰 범죄를 만들어 줄 건데 진짜 본인 말씀대로 본인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언론에게 그 중요한 정보를 맡기십시오 저는 그것이 명태균 씨가 말하는 방식대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의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언 한마디 드리면 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부부라고 칭하겠습니다 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그동안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챙겨줬냐 혹은 지켜줬냐를 보십시오 본인과 가장 가까운 한동훈 또 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마저 등에 칼을 꼽았어요 본인이 뽑았던 김기현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도 내쳤습니다 그러면 누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본인이 토사, 국행 안 당하려면요 저는 언론에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요 야당에 제보를 하십시오 야당에서 아마 지켜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은 어쨌든 제1당 민주당을 꼭 얘기하는 거였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1당이고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보호해 줄 수 있다 선의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잠깐 협력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협력이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어쨌든 말을 한 것에 면책특권이 분명히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이런 자료나 등등을 제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본인은 의인이 될 수 있고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스픽스에 넘기 쉽죠 저는 관련해서 개혁신당 쪽 사람들이 증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분들이 공적의 마인드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공적의 마인드가 있어야 정보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공적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내놓겠죠 저는 그분들에게 선의의 제가 기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결국은 이 사안은 언론이 검증하고 결국 어떻게든 저는 특검 국면 사법 처리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이분들은 사법적 정치적 심판 다 받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무슨 자존심도 없으니까 국민들은 사과해줘도 싫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개혁신당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서 실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행동을 마음껏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저런 열정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그 단단한 말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픽스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러 취재 내용 그리고 녹음 내용 밝혀드리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과 했던 약속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것 정도는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것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새로운 내용도 워낙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정보냐 단독이냐 특종이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총선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것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활동을 했어 거기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알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한 주에도 저희들 끝판 토론에서 여러분 큰 성원과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백만 돌파했고요 영원히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시대정신TV 임세은 식당 그리고 김종욱의 탄탄TV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필요한 제보 있으면 제보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숨이 찹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내보내는 광고가 경성한우 광고인데요 경성한우 대구에 계신 분 아마 이 방송을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한 5천 분 정도는 대구에서 보실 겁니다 보시면 저녁 식사하거나 점심때 식사하러 가시려면 경성한우 꼭 이용을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구독 좋아요만큼 큰 도움이 되니까 경성한우 가셔서 10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가지 제작상 어려움이 있지만 스픽스 100만 넘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 동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판토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시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감사의 뭐 이런거 아닌가? 끝판토로 이런거 안하나? 역전의 용사들이 역전의 용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함께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